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우선 오늘 현대중공업 다들 만족할 만한 가격에 살들 파셨나요? 분명히 아쉬운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냈으니까 기분 좋게 추석 연휴 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9월에 남은 공모주들 쭉 한번 정말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일정이 변경된 종목도 두 개 있고 해서요. 일정부터 다시 정리를 하고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상장을 하는지 미리 한번 체크해보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가 공모주 얘기를 또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리를 미리 해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아서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보름달처럼 환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일정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리파인과 시몬루 액세서리 컬렉션의 청약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지옥의 9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NH 스펙 20호 이전에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또 대신 밸런스 제 10호의 스펙을 보니까 이제 스펙은 굳이 청약을 하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 5개의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아스플로, 하나금융스펙 19호, 원준, CU테크, K카까지. 우선 오늘은요. 스펙 2개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아스플로부터 K카까지 4개 종목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계좌 개설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질문 자주 하시기 때문에 따로 표로 만들어 뒀으니까요. 참고해서 계좌 개설하시면 좋겠고요. 네 아스플로부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 공정가스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이 부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고청정, 고정밀 가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면 통상 반도체 공정가스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는데요. 아스플로는 튜브, 배관, 벨브, 필터, 모듈 같이 반도체 가스를 공급하는 데 관련된 모든 시공과 장비용 부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을 합니다. 전부품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죠. 넘어가서 실적을 보시면 2019년에 매출액 56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019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적이 조금 주저앉았어요. 근데 2020년에 일정 부분 회복을 했고요. 2021년 올해에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면서 생산라인 증설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04억 원, 영업이익은 33억 원을 기록했네요. 그래서 아스플로는 전방산업인 반도체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들을 보시면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익금 의존도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열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17년부터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또 설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무 안정성이 조금 악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딱히 뭔가가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네요. 네 넘어가서 공모 계율 보시면요. 총 63만 주 소량을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9,000원에서 22,000원 사이입니다. 상당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약 138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예상 시총은 약 978억 원 정도가 되네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15만 7,500주 굉장히 적고요. 미래스 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정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균등은 7만 8,750주밖에 안 돼요. 앞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균등 한 주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통가능 물량은 42.7%나 되는데요. 그 중에 기존 주주의 비율이 또 30.9%나 된다는 거 이건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전체 유통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418억 원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네요.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원준 볼게요. 원준은 여러분 첨단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 소성로 이 로가 화로 할 때 로자거든요. 그런 산업용 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처리는 원재료에다가 고온의 열과 특정 가스를 공급해서 원하는 특성을 가진 소재를 생산하는 공정을 말하고요. 소성로는 열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물질을 섞는 작업을 하는 화로 그 장비를 말합니다. 원준의 대표 제품은 2차전지 양극제 제조에 필요한 RHK 소성로예요. RHK 소성로는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롤러 위에 소재를 올려서 열을 가열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의 가열로라고 합니다. 어쨌든 양극제의 품질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주요 고객사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는 어찌 보면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렇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공모주로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고 또 인기도 꽤 많기 때문에 관심이 벌써 가기는 하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국내 업체 중에서 RHK 소성로를 가장 많이 제작하고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음극제, 전고체, 탄소섬유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좀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19년에는 중국에다가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요. 작년에는 또 미국 법인을 추가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의 대표 열처리 전문 기업인 아이젠만 서머얼 솔루션즈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또 폴란드에다가 현지 생산 법인을 추가했어요. 전기차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의 양극제, 음극제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해외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에다가 생산 거점을 확보를 미리 한 겁니다. 아무튼 기대되는 부분이 꽤 있기는 한데 과연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떨까요? 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발주가 좀 연기가 되면서 41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2021년 상반기에 다시 영업이익은 48억 원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어요. 근데 보시면 단기 순 손실 5억 원이 찍혀 있죠. 독일의 관계 회사가 아직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지분법 손실이 인식됨에 따라서 단기 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모두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독일 ET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좀 증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쓸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올해 상반기에 마이너스 66억 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왜 영업이익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가? 수주 기반의 사업 특성상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대금을 수금하는 그 수금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품 생산을 시작하면서 현금 지출은 미리 발생을 했는데 대금은 아직 지급받기 전이라는 뜻이죠. 현재 납품 준비 중인 열처리 장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 현금 유출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원준의 메리트, 판매 청구권이 있어요. 판매 청구권은 상장 후에 만약에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지나치게 하락한 경우에 내가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내가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행사 가능 기간을 보시면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리 행사 가격은 공모가격이 90%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쭉 적힌 걸 읽어보면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에 비해서 내가 판매 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까지 10% 넘게 빠졌다면 권리 행사 가격도 조금 낮게 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해당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공모가의 90%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 계열을 볼게요. 총 104,807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는 5만 2천원에서 6만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25만 1202주입니다. 균등수량은 12만 5,601주가 되겠네요. NH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유통가능 물량이 38.9%예요. 그 중에서 또 기존 주주 비율은 19.6%가 존재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총 1173억 원. 조금 무거운 편이기는 하죠. 근데 우선 원주는요. 속한 산업 자체가 매력은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결과가 괜찮다면 판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접근해 볼만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사이에 수요예측 결과가 벌써 발표가 됐더라고요. 바로 한번 볼게요. 경쟁률 1,464대 1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참여한 기관도 1,466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 상단이 6만원인데 6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83.35%나 돼요. 6만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100% 전부 다고요.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6만원을 초과한 6만 5천원에 결정이 됐는데 이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좋은 가격 분포표를 보였죠. 게다가 의무보유 확약 비율 수량 기준으로 44.31%나 기록했더라고요. 수요예측 결과가 정말 매우 좋습니다. 역시 2차전지 쪽이에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CU테크인데요. CU테크는 SMT 푸면 실장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TV 이런 OLED 패널에 사용되는 FPCA 모듈을 공급한대요. FPCA는 휘어지는 기판인 연성회로 기판에다가 반도체나 다이오드, 칩 이런 것들을 실장한 보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CU테크가 SMT 공정을 수행을 해서 FPCA를 제작하고요. 이게 OLED 패널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대부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매출이 잡히는데 중국 판매용 갤럭시 시리즈하고요. 중국의 오포, 비버라는 스마트폰 브랜드의 FPCA를 CU테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SMT 기술에 엄청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스펙들이 상향평준화되면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부품을 실장할 수 있는 고난도 SMT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넘어 IT, 자동차, 헬스케어 쪽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일본계 기업이래요. 뭔가 괜히 반감이 생기죠? 보시면 최대 주주가 일본종합IT 상사인 네스타홀딩스거든요.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국내에 설립이 됐냐면 경기도가 2002년부터 대규모로 외자유치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2004년 경기도 평택 현곡단지에 CU테크를 설립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장하고 가까운 곳을 노린 거죠. 물류 비용이나 납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립 직후에 2005년에 바로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왜 한국에 상장을 하는 걸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가 소보장 국산화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위기를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고객사들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국내 주주를 유입을 시켜서 일본계 기업이라는 인식을 조금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 구주매출 33.3%로 진행을 하거든요. 구주매출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M&A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IPO의 목적이 회사의 조금 성장보다는 뭔가 지금 이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치가 떨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일본 기업 돈 벌어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실적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0년 실적은 악화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쭉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눈에 좀 띄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2020년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어요. 이미 빠른 회복세에 눈이 조금 가기는 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작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7%대를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CU테크는 경쟁사가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오포와 비보용 FPCA 공급사가 CU테크를 포함해서 두 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보통은 전방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면 스마트폰 업체들이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품사 간의 경쟁을 부추기곤 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고. 근데 이렇게 공급사가 제한적이면 그런 방법이 안 통하죠. 경쟁 구도가 잘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CU테크가 수익성을 꾸준히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재무 안정성 지표들을 보시면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재무 지표들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 계율을 보시면 총 525만 주나 공모를 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5,100원에서 5,600원 사이예요. 굉장히 싸죠? 제가 잠깐 봤을 때 공모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산출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굳이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지 않아도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131만 2,500주고요. 대신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정 물량이 꽤 많아서 균등으로도 조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워낙에 한 주당 가격이 낮으니까요. 아주 많이 받아야 기대 수익을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통가능 물량은 29.73% 기존 주주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특히 금액으로 계산하면 294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유통가능 금액이 낮으면 상장일에 성과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의 매수세는 충분히 붙고도 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수요해측 결과까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좀 매력적인 수준이기는 하네요. 유통가능 금액이 일본계 기업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갖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K-카 보겠습니다. K-카는 아시다시피 국내 인증 중고차 시장 매출규모 1위 기업이고요. 중고차 업체로는 국내에서 첫 상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SKN-카로 출발을 했고요. 2017년에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의 중고차 사업 부문이 매각이 됐고 올해 초에 조이렌트카를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K-카로 변격을 한 거예요. K-카는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서 진단하고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 모델을 도입했고요. 3일 책임 환불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일 내에 무조건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품질과 가격 투명성까지 확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업계 최초로 이커머스 플랫폼인 내차 살기 홈서비스를 출시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중고차를 비대면으로 사는 건 깨림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K-카는 온라인에서도 차량의 실물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3D 라이브 뷰도 제공을 하고요. 또 3일 책임 환불제까지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믿고 비대면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차 사기 홈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보적인 강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가에서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안정적인 성장에 더해서 조이렌트카 합병으로 시작한 렌터카 사업까지도 조금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9년부터 3년간 매출액 외형 성장을 꾸준히 달성했고요. 2021년 반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미 2020년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조이렌트카 흡수합병과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재무 안정성 지표들이 다소 악화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업종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서 공모계우 보시면 총 1638만 288주나 모집을 하는 거고요. 공모 규모만 약 7271억 원에 달합니다. 대형 공모에 속하는 거고요. 예상 시총도 약 2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420만 7572주고요.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NH, 대신, 삼성, 하나, 네 곳입니다. 그런데 배정 주식수를 보시면 NH가 351만 2742주로 거의 대부분을 배정을 받았고요. 대신 삼성, 하나는 23만 1610주밖에 안 되니까 균등과 비례 경쟁률 눈치 싸움이 엄청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잘 따져보면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총 28%, 4개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고 기존 주주의 물량 없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5,816억 원, 공모 규모 대비해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K카의 이번 공모에서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구주 매출 92.86%로 진행이 돼요.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IPO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하거든요. K카는 아까 한앤컴퍼니가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사모펀드가. 이 사모펀드가 이번에 매출로 내놓은 거죠. 주식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모자금이 사모펀드의 자금 매수에 사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K카. 내용은 다 괜찮아 보이지만 롯데렌탈의 냄새가 조금 나요. 롯데렌탈도 렌터카 업계 1위였고 당시의 실적도 괜찮았고 또 똑같이 기존 주주의 비율 없이 유통가능 비율도 낮은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수요예측 결과가 완전히 죽을 썼었죠. K카도 수요예측 결과가 별로라면 단독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약에 참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종, 공모가, 밴드, 실적, 유통물량, 유통금액만 따로 적어놨는데요. 업종 매력도로만 본다면 원준이 2차전지 양극제 소성호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그나마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요. 공모가는 CU테크가 굉장히 쌉니다. 실적은 CU테크, K카가 상대적으로 아스플로, 원준보다는 좋아 보였고요. 유통 물량은 CU테크와 K카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 다 기존 주주 물량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CU테크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294억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우선 수요예측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겠고요. 원준의 수요예측 결과가 매우 좋고 판매 청구권까지 있어서 저는 무조건 참여를 해볼 것 같고요. CU테크가 오늘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관심이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워밍업 차원에서 정말 간단히만 살펴봤고요. 기업별 상세 분석은 또 하나씩 업로드를 차례로 할 예정입니다. 일정 정리하시고 대충 감 잡아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식구들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세요.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